다음주에 치솟아야 될 파이더 애들 다 안걸린다고 안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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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혼자서 세팅 다 해놓고 이제 부산에 가서 아이들하고 집사람 태워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집에서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우리 시호가 3일전에 생일이었어가지고 생일파티 하려고 케이크 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캠핑장 갈거에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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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완전체가 모였습니다 이제 아빠 나 집 뒤에 있어? 집이 뒤에 있냐고? 이제 출발합니다 잠시만 나 왔어 아빠가 자야 이거 봐 이제 소나무 같아? 어 이거 쓸 사람 아빠는 루돌프 엄마는 이거 시호는? 이거 그래 시호는 이거 아 이쁘다 엄마는 이거 해야지 시호는 이거 해라 아빠는 무슨 새 갈까 아빠는 갈 새 갈게 그래 시호는 이거 아 이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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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엄마가 해줄까? 오, 소리 돌려야 되나 봐. 하나, 둘, 셋, 발사! 아파, 발사! 진짜 봐봐. 탁,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 오! 오호! 호호호호!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오, 봐봐. 짠, 쇼야. 우와, 쇼, 호, 키만 하네. 또 나무 만들었지. 우와. 호호호호. 왜 이런 거 걸어, 이제, 여기다가. 오, 주시가 있다. 아빠, 집에서. 아, 브랜드 안 가가요. 브랜드 안 가가요. 브랜드 안 가가요. 아, 베이컨. 아, 베이컨. 아, 베이컨. 고마워요. 마카롱. 오, 고마워요. 아, 베이컨.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베이컨. 하고, 일로와. 여기 저거 가면 불꽃 보러 갔다 오자 우와 이쁘다 자 빨딱빨딱하게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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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게 줘? 아프게 더워 아빠가 나무 많이 쥐어 갔지? 응 오빠 팔찌 하나 해결 아프게 아프게 불레 태우는 어때 불레 태우는 어때 불레 태우는 어때 됐어? 아니 잘했쇼 아프게 아빠 나 해볼래 기다려봐 아빠 불꽃 엄마 나 왔어 응 응 불 위에만 왔다 갔다 해 이거 못 먹는데 어? 데이미 안 돼? 밑에? 데이미 못 먹어 뭐야? 보자 아빠 먹으러 갔다 맛있어 맛있어 어서 먹어 볼래? 어 엄마가 잘 됐어 오 여보 여보 응 잘 됐다 포도 이리 와봐 아니 맛있어 먹어 아니 그래 이거 한개 먹어봐 안 없고 아 맛있지? 아니 아니구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워야 돼 음 맛있어요 엄마 아기는 안 돼 아기는 안 돼 응 이렇게 응 뜨거워 뜨거워 그럼 학교 봐 어우 잘 먹어 어때 최고야? 최고야? 콜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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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쓰면 안 되겠다 어? 입에 있는 거 맛있었어? 응 안 먹어 아빠가 다 먹는다 맛있는데 왜 안 먹지?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또 또 또 할인이네 주꾸미입니다 오랜만에 해요 길게 응 알 acji 쉿 뱅초 오늘 안 나고 되게 찌찌감하고 아까 그냥 뜯어먹고 몇 초 몇 초 몇 초 응 주꾸미 아 연인이 팔숨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ㅋㅋㅋ well 그럼 알 저거 너무 뒤로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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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고 있는 거 안녕하세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뭐 좀 맞추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슈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오늘 주꾸미 줄까? 이거 마요네즈 안 찍어 먹어도 돼? 마요네즈 줄까? 어쩔 수 없지 우울해? 아 우울하네요 우리 맵찌리는 마요네즈가 필요한데 맛있어? 응 맛있어 오늘 싸먹어 이거 알죠? 이거 주꾸미 근데 오늘 이 쌈무가 되게 두꺼워서 더 식감이 좋아? 먹어봐 먹으러 갑니다 응 오랜만에 주꾸미 응 맞지? 맛있지? 맛있지? 응 확실히 그지들을 해먹어야지 맞아 여보 그지들이라고 하는 줄 알았다 그지들이라고 하잖아 그지들 짠 짠 메리 크리스마스 짠 메리 크리스마스 만두근을 써먹어 내 딱 이거 먹어 응 그렇지 우와 메리스 땀난다 루돌프 사슴코 노래 부르자 루돌프 사슴코 노래 부르자 루돌프 사슴코 늘 매우 반짝이는 코 반짝반짝 만일 내가 왔다면 미친다 아 굴 붙는다 했겠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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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공기 불렀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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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끊는게 어딨습니까? 나왔으면 끊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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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불렀지 김밥까지 싹 싹 싹 음 음 맛있다 숯 술이 달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아닌 겨 trois 하하하 하하하 삶은 옷 다 놨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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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크리스마스 밖에서 보내니까 좀 느낌이 남다르네 하하하 생일에는 자주 없이 보냈고 아, 그 전에는 내가 지울 땅이라서 그렇지 못 보냈어 이렇게 같이 보내는 게 처음이다 비쇼 같은 거 나고 봤네 근데 이게 참전이 처음이다 근데 여보 원래 짠 많이 흐렸데 요새 매운 거 말고 짠 많이 안 흐르리도 오랜만에 많이 흐르는 것 같다 좀 먹고 오게 돼? 손이 화나졌어 나를 자극할 만한 매운 게 없었다 진짜까지? 그래 와 맵다 쪼꼬미 쌈무 깻잎에 김밥 쌈짠 안 닦힌다 이거 안 닦힙니다 입에 들어가 마 아까 전 말은 마잖아 밥 끄껄까? 안 더블까? 먹자? 응 지금해야 돼 아 근데 할 때마다 놀라네 이거 아들 자는데 뭐 깽가리 올리고 뭐 난리 났네 아버지 조심 좀요 네 아 치즈 하난발데 응 정말 맛있다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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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와우 비싸 뜨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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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으응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 이거 또 싸먹으면 맛있다 음 한계 그라시입니다 아잉. 이렇게. 좀 싸고 같이 한잔 먹고. 그래. 그나마 없지? 내만 따랐나. 짠. 짠. 치즈가 진짜 고소하다. 치즈? 응. 왜 나를 매운데 눈뜨게 한 거야? 으흐흐흐. 맛있지? 응. 응. 매운 거 먹었지? 풀려. 맞아? 응. 좀 풀려. 그런 거를 이제 좀 느낍니다. 우와. 너무 많나? 김밥 위에. 아하하하. 콩보야. 무슨. 김밥 위에 볶음밥. 수은 짠이지? 네. 단짠 단짠 아니요. 뭐하는데? 혼돔볼 하나 먹어볼래? 좋지 먹거나 싼을 먹어야 되는데 지가 다 먹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나 혼돔볼 왜 이렇게 맛있었나봐 너희가 했지 잘 샀네 아 이쪽 너번 또 그릇이 흡수 아기자기해 지금 어 안들어가겠는데 무슨 야 이거 거품이다 거품 딱이죠 거품 혼돔볼 같으니 자 혼돔볼 갑니다 혼돔볼 스트리밍을 잘한다 고마워 그쵸 바람이 트기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둘이 넘어갔다 다 돌려야 돼 해둔 좀 더 하이 심하더라 빠밤 빠밤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전부 다 하하하하 다 먹어야 돼 전부 다 안에 다 들어갔다 밖에 나와있더만 밖에 있으면 나랑 다 날아간다 어 날로 없었으면 우리 밖에서 맛보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요니님이 저 만나고 캠핑하면서 밖에서 많이 떨었습니다 저희 애 낳아서 날로 산거지 캠핑에 꽂혀 야외 아닙니까? 난 날로가 이런건 없겠다니까 날로인지 몰랐고 춥든 말든 무조건 장작불에 어 좀 엿개씩 껴있고 패딩 이빨 껴있고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아 근데 날로가 하니까 신세계야 신세계 밖에 안나가 밖에 한 사람 안나가 이럴거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집에 와봐야지 근데 우리가 그때 처음 가서 땀 떨었잖아 응 너무 찬밤에 너무 우리 그 텐트 떨었잖아 그렇지 내가 말할 때가 손을 꺼냈는데 손 너무 시럽고 애들 막 얼굴 많이 차갖고 막 그래 작은 텐트갖고 애들 애들 데리고 갔을 때 너무 얼굴 차가지고 내 입을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내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아 동개를 안 하더라도 동개를 준비해야겠구나 아 근데 이 또 날로랑 다 해가지고 하고 보니까 동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응 우리 그전에는 이렇게 추울 때 안 다녔는데 절대 안 다니지 나는 추울 때 더울 때 안 다녔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준비를 해놓으니까 맛있대 존맛이지 근데 이거는 아메리카노 준비된 남자 아 아메리카노 나는 안에 초콜릿은 그냥 끓었네 그니까 마사 끓여서 무슨 맛있는 거 초콜릿 먹은 다음에는 뭐다? 오뎅탕 오뎅탕 오뎅탕이다 쪼리나 쪼리나 쪼리면 쪼린다 하던가 쪼린다 쪼린다 이거지 이거지 들어줘야지 잠깐 승급하게 넣을라 했지 승급하게 넣을라 했지 승급하게? 우리는 유튜버다 잊지마라 쪼린다 오늘 완성 완성 된 거 같은데? 아 이제 내 마지막으로 보니까 촛불 모드가 있더라구 오 노래 나신다 지혁이야 이제 어떻게 그랬지? 지혁이 힘들대 언제나 네 곁에 서있을게 지혁이 지혁이 어떻게 알았어 노래 졸라 못하는 줄 알겠다 아니 오빠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 노래 좀 하는 거 촛불 안 나오면 바로 이 노래 아이가 먹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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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고춧가루 솔직히 날 춥은데 집에서 그냥 다신 데서 있지 말라 나오노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와보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춥고 불편하고 오돌오돌 떨고 집에 가고 싶고 그때 집에 가면 돼요 집에 있으면 다시 나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시 집에 가면 이제 집에 소중한 걸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애들 봐줄 수 있는 집이 없어서 저희는 애들 지워놓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길도 별로 없기 때문에 둘이 오브다이 카는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캠핑의 매력 아닙니까? 빨리 애들이 가서 저녁 늦게도 함께 할 수 있는 날 응급했어 너무 늦게는 말고 우리 시가 이제 필요하다 춥고라 우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진짜 춥다 진짜 다한소를 들려야 다한소에 조금만 보고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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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고 Jaw remarks 흐님들 하면 amph다 예 뒤에 좀 봐봐 우와 뭐 많이 쏟아졌지 와 간밤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이제 주번 다시 잔디 사이트는 안 오기로 했습니다 잔디가 잔디가 뭐 잔디 다 날리고 개파고 문제입니다 지금 집에 가야되나 너무 심하다 오랫동안 들어가면 이따가 잔디가 걷어서 갚아 엄마 메이빗 다 담아와 다시 발 닫아봐요 응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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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람소리 들립니까 메이빗 다 담아와 치수야 다음주에 치수해야될 파이다 오오오 애들 감기걸리까봐 안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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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이 한번 타고 가야되겠습니다 눈썹이 한번 타고 가야되겠습니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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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엄마 엄마가 나 집에 가서 일찍 잘했어 엄마 눈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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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침 눈자 아니야 아, 저 안에 닭 있어 아, 꼬리가 대답했어. 어, 꼬리가 대답했어. 어, 꼬리가. 자, 이거. 자, 이거. 아, 꼬리가 졌다. 저 토끼한테 가봐. 빨리 빨리 나와. 시오가 가봐. 저기도 있네. 시오 무서워? 그럼 STUDY 2020년에its. 먹방위해. 어휴, 토끼다! 가자, 꼬리가. 삶 Wirr 와나 너무 추워 가지고 도망가면서 지금 케이크도 못 먹고 그냥 갑니다 집에 가 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